좀 지친 상태인데 지금 벌써 여기 들어온 지 한 시간이 됐고 내일은 수요일이죠 내일은 연습을 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빡세게 하려고 아까 눈부신 고백 불렀고 바라보기 불렀고 미움받을 용기 불렀고 그리고 잘 안 듣던 소절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고 해서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좀 지쳤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 이거 내가 멜로디를 아나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해볼게요 세레 세레 나 내가 한 번도 안 눌러본 거라 얀 형님 노래 안 부른 지 오래돼서 아 무럽다 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워도 미워할 수 없다던 너 이거 아니였지 눈물을 감추며 그렇게 바라던 내가 여기 있는데 감은 눈을 떠야지 늘 같은 자리에 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아 이거 좀 넘겨볼게 싸비부터 해봐야겠다 기억이 안 나네 한 자랑 한 자랑 다시 잡아 나를 바라봐 용서해 널 지키고 싶었기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날 지워야 편익할 텐데 아직 내 안에 내가 남아 하늘아 내 영혼을 다 줄 테니 한 번만 그녀를 다시 내게 보내줘 사랑해 그 말 한 마디 해야 하니까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아 힘든 노래네요 제가 이거 멜로디 박자를 잘 몰라서 그냥 했어요 기억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아 나 힘든 거 두 개나 불렀는데 영서해 용서해 널 지키고 싶었기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날 지워야 편익할 텐데 아직 아직 네 안에 내 가난한 하늘아 내 영혼을 다 줄 테니 한 번만 그녀를 다시 내게 보내줘 사랑해 그 말 한 마디 해야하니까 그녀를 위해 그 말 한 마디 이름이 멀리서 지금 지쳐서 그런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불러서 그런 것도 있고 샤우팅은 대충 지르는 건 돼